11월 3일 대선이 끝난 지 2주일이나 지났어도 승자만 선호됐을 뿐 패자의 승복이 없어 워싱턴 정치가 여전히 혼란과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워싱턴 DC에서는 토요일인 13일 밀리언 메가마치, 즉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백만 행진이라는 주제를 내걸고 대규모 친트럼프 행진이 펼쳐졌습니다. 수만 명이 몰려든 친트럼프 행진에서는 선거를 도둑질 말라는 바이든 비난 편말과 구호는 물론 포기 말라, 우리는 트럼프를 원한다, 4년 덜을 외치는 트럼프 지지 목소리가 울려퍼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자들 사이로 대통령 전용 차량과 경호 차량들을 이끌고 나타나 차 안에서 엄지척을 하고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그가 이겼다, 조작된 선거로 라고 써서 패배 시인으로 읽혔으나 곧바로 시인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자신의 패배 시인이나 바이든 당선 인정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선거팀과 법률팀은 조지아의 재검표와 감사에서 무효표를 속간해 1만 4천 표 뒤진 상황을 다시 뒤집고 펜실베니아와 미시건주에서는 법적 소송을 통해 부정선거 증거를 제시해 대통령 당선까지 뒤엎겠다는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우려보다는 대규모 충돌 사태는 없었으나 친트럼프 과격 단체원들과 300여 명의 친 바이든 시위대들이 때때로 부딪히고 날이 어두워지면서 소규모 충돌 사태를 빚은 것으로 워싱턴 메트로 경찰은 밝혔습니다. 흉기에 찔리는 사건도 보고됐으며 경찰 2명이 부상당했고 20여 명이 체포되고 무기류도 다수 압수됐다고 경찰 측은 밝혔습니다. 친 바이든 시위대들은 인원수에서는 크게 밀렸지만 선거는 끝났다, 바이든이 이겼고 트럼프는 졌다는 팻말을 높이 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바이든 측은 미 주류 언론들이 선거인단을 306명이나 확보했다며 대통령 당선을 일제히 선언한 후에 대통령 당선인으로 스스로 부르면서 정권 인수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측은 최우선 과제인 코로나 사태에 대응할 코비드 자문위원회 13명을 임명한 데 이어 30년 참모론 클라인을 초대 백악관 비서실장이 지명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측은 트럼프 행정부가 각 주별 인증 절차가 끝나지 않아 대통령 당선인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정권 인수 작업에 협조하기를 거부하는 바람에 사실상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